어 밥 왔다. 잠시만요. 그릇 밥이다. 햄버거다. 밥이다. 그렇게 안 봤다고요? 그건 좀 섭한데? 똥땡이로서 똥땡하게 안 보였다면 조금 섭한데? 비싼 몸인데 고급 보디. 전지현씨 BHC! 와 맛있겠다. 핫 호라리들. 뭐야 이제 다이어트 안 하는 겨? 역시나. 시끄러. 밥 먹는데 소치지마. 또 뜨거울 때 먹는 맛이 있긴 하거든? 와. 와. 나 닭 날개만 주라. 야 날개가 제일 맛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겁나 맛있어. 혀가 막 춤춰. 야 날개가 제일 맛있어. 이거는 양념치킨 소스를. 양념치킨 소스를. 어허 어허. 순살 안 먹음? 순살 안 먹음? 순살 안 먹음? 으악! 역시 세상을 이끄는 건 이과다. 근데 이과들이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뭐하나? 문과가 팔아야죠. 이과 쉑덜은 제로 피자, 제로 마라탕, 제로 탕수육, 제로 짜장면. 만들기 전까지는 인정 안 해줘. 형 양손으로 치킨 쥐고 먹어줘. 아 눈물이 난다. 너무 맛있어서. 아니. 아니. 에에? 뭐야 이거. 친환경 용기. 용기값만 한 3초로 나왔겠다. 오 전통식회. 추가했어요. 오늘 혹시 집에서 파티하나요? 으아. 요게 본진인 것 같은데. 이야. 밥이 있네. 족쌈 세트 시켰습니다. 족쌈 세트. 아. 보쌈 고기가 오는 건 아니네. 족발에다가 보쌈 김치가 오는 거네. 아 나 보쌈 고기도 오는 건 줄 알았다. 속았네. 힝. 속았네. 족쌈이 그냥. 족발 플러스 보쌈 김치라고 써있어요. 아 씨 그냥. 이럴 거면 그냥 족발 먹고. 매일 보쌈 먹고 이렇게 할 걸. 그죠. 어이. 이야. 싹. 2만 원짜리 김치 올려가지고. 그 이거 시키면 바보 아니냐. 하면서 올려둔 거 아닐까. 음. 맛있긴 해. 일단. 입에다가 한 움큼 넣어놓고. 저기 뭐야. 채팅으로 얘기해줬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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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 주먹. 법. 뭐. 음. 으아. 으음, 추. cru. 으음. 추. 무말랭이. 생. 마늘. 즙히는 대로 registered. ㅎㅎ. 와아아아 ungefähr. 으악. 으 meditate résolver Deck script 버려 버리면 될 dong. 다른 무엇보다. 음 근데 오늘은 갑자기 먹고 싶어진 조업입니다. 우리 양인들처럼 먹어볼까 zig pulshIP 포크를 돌려가지고 어우 뜨거 면이 드릴 것이네. 아이 꼬들면이야. 아주 좋아. 동황차 더러워졌겠다. 뭐가 더러워 내가 다 먹을 건데 넌 너 거나 먹어. 나눠 먹는 거 아니었냐고요? 아니요 각자 1인 1 파스타. 어우 셰우! 엄청 커! 이거 봐. 백미먹밥은 다이아몬드. 고기 갈라지는 거 마냥 숟가락으로. 맛있어요. 자 이거 좀 이렇게. вот ну. 음! 음! 으아! 와아! 음! 야 이거 뭐야? 마라탕도 좋네 오늘 마라샹궈 마라샹궈 꼬바로우까지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고기를 존나 추가했어요 양고기, 우삼겹 이런거 다 추가해가지고 오 야 개맛있다 고기를 너무 추가했나? 어 음 음 꼬바로우 깜깜소스 이미 살살 얼얼해지는데? 깜깜소스 왜 시켰냐? 와우 깜깜소스 입은 이빨 뒤에 공간있나요? 깜깜소스 소스 소스 국내 백미 피자 맛있게 먹어 음 고마워 먹기 전에 소스 다 뜯는 거 똑똑하다 음 너무 맛있어 라지 사이즈 어제는 치킨 오늘은 피자 행복한 삶이군 음 아 피자 개존맛 솔직히 순수 피지컬 원탑이야 피자가 형 먹으면서 다 먹을 수도 있겠다 생각들면 다 먹을 거야? 미안한데 첫 조각 딱 떼면서부터 어 첫 조각만 떼는데 요만큼이 비네? 다 먹을 수 있겠는데라 생각하고 싶어 단겠죠 한잔 때리면서 치킨 먹고 있던데 소시판에 스파게티랑 버팔로링 없네 음 잘 따라 넣어 booth 콜라가 더 맛있어 quiet 아우 행복해 야 곱장 야 이거 뭐야 양이 많은 것 너무 많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야 석떼기 나 미쳤떠 미쳤떠 개맞있어 와 순대 음 역시 동네 트럭에서 파는 것 치고 맛이 없는 게 없어 그죠 두찜 너무 먹고 싶은데 저희 집 주변에 없어가지고 두찜 진짜 존맛탱인데 맛나게 먹어 아 저는 뭐 두찜이랑은 뭐 싹 우와 맛있겠다 한입만 먹을게 나는 오늘 두찜 시래기 찜닭 먹었는데 마라로제 먹을 걸 그랬나 유유유 진짜 꼭 먹어 난 개인적 미쳤다 고기랑 해가지고 당면이랑 김지 맛있게 먹어라 음 갠적으로 모든 프랜차이즈 중에서 소세지 1티어가 두찜이라 생각함 크크 두찜 개꿀팁 소세지가 개존맛임 나는 뭐 추가할 거면 소세지 추가하세요 하아 아니 근데 얼굴 꼭 그렇게 모아서 먹어야 해 크크크크크크크 소세지 흡입 소리 기가 막힌 릴리 액션이 혜자네요 크크 난 오전 근무만 하지로 평생 이런 쩝쩝충이랑 살아야 합니다 감당 가능하신가요? 쩝쩝 안 돼요 머야 치즈 어렵네 향